근대 일본의 출발점이 되는 메이지 유신의 정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6세기 서구와 동아시아와의 힘의 균형이 19세기 이후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6세기의 동아시아 정세를 보면 중국은 명청 교체기에 해당하고 일본은 100년 이상 전란이 계속되는 전국시대에 해당한다. 이에 비하면 당시 조선은 상당히 안정적인 지배가 계속되고 있었다. 16세기의 중국과 일본은 혼란기였기 때문에 조선 왕조와 비교해서 서구 문명이 침투하기 쉬웠다. 당시 서구 문명이라는 것은 세계지도, 지구본, 회중시계, 담배, 비누, 설탕, 카스텔라 등과 같은 갖가지 박래품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기독교였다. 당시 서구에서는 무역선이 해외로 나갈 때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로 포교를 위해 승선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역 상인들은 선교사의 요구에 따라 선교사가 원하는 지역까지 태워주는 것이 관례였다. 일본의 경우 1543년 중국과 무역을 하던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으로 가는 항로를 발견하면서 서구와의 무역이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1549년 선교사 프란시스코 하비에르가 일본에 도착하여 최초로 기독교를 전례했다. 당시 일본은 전국시대로 전란이 한창이어서 지방 영주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경계할 여유가 없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 편승해서 기독교가 급속하게 전파되어 1590년대경에는 신자수가 30만 명 정도나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16세기 후반 도요톰이 히데요시가 천하를 통일한 후부터 기독교를 적대시하여 이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히데요시의 기독교 탄압은 에도 막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에도 막부는 서구의 무역 상대를 오로지 네덜란드로 한정하고 무역 장소도 나가사키 한 곳으로 지정하여 기독교의 유입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쇄국 정책을 펼쳤다. 막부의 기독교 탄압은 메이지 유신 직후까지도 계속되어 많은 순교자가 나왔다. 일본과 중국이 정치적 안정을 되찾으면서 서구와의 교류를 제한하고 기독교를 배척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서구와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 300년이 지나 19세기에 다시 나타난 서양은 이미 이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근 300년 사이에 서구는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을 비롯하여 프랑스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등을 통하여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발전했다. 산업혁명과 전쟁의 여파로 군사력이 월등하게 강력해지고 이에 따라 선박기술도 발전하여 거대한 대포를 장착한 증기선으로 원거리를 항해할 수 있는 군함이 등장했다. 19세기의 새로운 식민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물밀듯이 밀려오는 서구의 힘은 이미 중국이나 일본의 군사력을 훨씬 능가하고 있었다. 서양의 우월한 군사력이 진가를 발휘한 것이 바로 1840년의 아편전쟁이었다. 당시 영국의 무역상인들은 식민지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팔고 그 수익금으로 중국의 목면, 비단, 도자기 등과 같은 서구인들의 기호품을 유럽에 가져다 팔면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었다. 한편 중국은 아편의 유입으로 중국인들이 아편에 중독되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다. 위기감을 느낀 청나라 당국이 광둥으로 들어온 아편을 모두 몰수하여 바다에 폐기 처분하자 영국은 이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전쟁을 시작했다. 중국은 영국을 300년 전과 같은 상대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미 상대는 이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결국 청나라는 영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굴복하여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서 서구 세력의 주권을 침탈당하기 시작했다. 청나라의 패배는 중국을 최고의 문명국으로 생각하던 일본에도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특히 일본은 무사들이 지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서구의 군사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아편 전쟁에서 영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일본은 중국이 당한 일을 자신들도 머지않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있었다. 그러한 불안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었다. 1853년 7월 미국의 동인도 함대 사령관 매튜 페리 제독이 거대한 군함 내척을 이끌고 에도 앞바다에 나타나 일본의 문호개방을 요구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페리내양이라고 한다. 250여 년간 쇠국을 고수해오던 애도 막부가 페리내양으로 인하여 커다란 혼란에 휩싸이면서 정치적 격동이 시작되고 그 종착점이 메이지 유신이었다. 서구 열강의 접근 18세기 후반부터 빈번하게 접근하는 서구 세력의 선두주자는 러시아였다. 러시아는 17세기 중엽부터 당시 유럽 상류층의 기호품이었던 곰, 바다표범의 모피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냥꾼들이 시베리아를 횡단하기 시작했다. 시베리아의 동쪽 끝에 도달하고 나서 러시아가 이곳을 동방을 지배하라는 의미의 블라디보스토크라고 이름 지은 것은 당시 러시아의 야망을 잘 나타내고 있다. 시베리아를 횡단한 러시아는 사할린을 거쳐 호카이도까지 내려와 일본의 식량 자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애도 막부가 쇠국을 고수하여 이에 응하지 않자 약탈행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일본의 대외적인 경계심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19세기에 들어와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입과 크림 전쟁으로 극동 진출에 대한 야망을 잠시 접어둘 수밖에 없었다. 물론 결코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18세기 시베리아를 횡단한 러시아는 19세기 호카이도까지 내려오면서 일본과의 사이에 충돌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20세기 초에는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둘러싸고 일본과 또다시 충돌한 결과 발발한 것이 1905년의 러일 전쟁이었다. 러시아의 극동 진출이 잠시 완화된 사이에 일본에 나타난 서구 세력은 영국이었다. 영국이 애도 막부를 긴장해 빠뜨린 것은 1808년에 발생한 페이트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유럽에서의 나폴레옹 전쟁의 여파가 일본에까지 미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본은 쇄국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사키를 통해서 네덜란드와 통상을 하면서 다른 어떤 나라도 나가사키로 입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영국 군함 페이트노는 네덜란드 선박 나포를 목적으로 네덜란드 선박으로 위장하고 불법으로 입항하여 막부당국을 긴장해 빠뜨렸다. 페이트노는 물과 식량을 제공받고 출항했지만 이 사건으로 나가사키의 책임자 수명이 할복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1820년대에는 영국의 포경선이 동아시아에 대거 진출하면서 일본 근해의 출몰이 더욱 잦아졌다. 1824년에는 영국의 포경선 선원들이 애도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미토 해안에 상륙하여 식량과 물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막부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어 이듬해 1825년에는 전국에 이국선 격퇴령을 내려 쇄국을 강화했다. 이국선 격퇴령이란 해안에 포대를 설치하여 서구 선박이 해안으로 근접하면 상륙하지 못하도록 대포를 쏘아 격퇴하라는 것이다. 이후 영국도 1840년 아편전쟁으로 중국에서 이권을 차지하는 데 전념하면서 일본에 관한 관심이 잠시 멀어졌다. 결국 일본의 쇄국 체제를 무너뜨리는 역할은 19세기 중반 미국이 출현하기까지 기다려야 했다. 산업혁명 이후 유럽 각국은 대량 생산된 공업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식민지 시장 확보가 본격화되고 있었다. 19세기에 들어와 중동,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은 거의 모두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된 상태였다. 동남아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식민지가 되어 이제 남은 것은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뿐이었다. 미국은 인도와 동남아의 거점이 없는 후발주자로서 중국의 거대한 시장에 눈독을 들여 1833년 중국과의 조약 체결을 위한 특사 파견을 결정하고 동인도함대를 설립했다.